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애들이 축구노래하는 모습. 지금 공원 천디장인데요. 지금 천디는 없고 낙엽만 좀 넓어오니 넓어져 있습니다. 애들이 지금 축구하는 모습. 아주. 몇 명 애들이 축구노래하는 모습. 정말 재미있게 자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우 잘 보다닐 모습. 진짜 좋다. 네. 야 딸이 어떻게 나왔냐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자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